일단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고 가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. 따르게 해야 하겠다고요? 자 혜리씨가. 자 이리 가야지. 자 이리 가야지. 하나 둘 셋. 아유 좋다. 어 잘한다. 어 잘한다. 어 잘한다. 뭐 어쨌거나 표현했네. 유연성이라든지 몸 자체 그 자체가 일단 작품이네요. 본인이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?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요. 각 동작마다 제 저작권이 있습니다. 아니 아무리 많이 훈련을 해도요. 절대 이런 동작은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신체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. 일반 우리하고 달리 타고난 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제가요. 남들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. 제 모든 관절의 인대가요. 좀 잘 늘어나는 편이에요. 제가 병원에서 신체적으로 검사를 해봤는데요. 의사선생님께서 제가 남들보다 인대가 많이 길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. 저 오늘 우리 그 웨이웨이 씨의 어떤 인체 한계 끝이 어디인지. 우리 스타킹에서도 나름대로 만만한 준비를 다 했거든요. 이름하여 레이저 미로 게임을 전자로 받으러 하겠습니다. 출발. 자 이제 웨이웨이다. 미션이 퍼서블. 레이저 철장을 통과합니다. 웨이웨이. 첫 번째 레이저. 자 허리를 꺾어서. 자 허리를 꺾어서. 자 과연. 통과. 자 다음은 두 개의 레이저입니다. 한 번도 닿지 않고 통과할 수 있을지. 자 웨이웨이. 허리를 꺾어 낮은 장소로 통과합니다. 자 이제는 아주 낮은 레이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정말 낮아요. 자 본인도 조금 힘들어하는데. 자 낮게 낮게 낮게. 자 낮게 낮게 낮게. 와우. 통과합니다. 통과합니다. 이제 연속. 세 개의 레이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본인의 방향을 살피고요. 자 허리를 꺾어서. 와우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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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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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와우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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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. 자 박준규 도전! 쌍카의 그는 통과할 것인가? 아니 이게 할 순 없어 이게 총 9개의 레이저 아빠의 도전 도전! 자 유경 8개의 투 전 아빠 마이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야 잘한다 마이 파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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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. 짬뽕. 박준경. 성공. 성공. 아빠의 도전. 성공해서 기분 좋아요? 행복해요? 나는 강호동보다 잘하는 거 있다. 자 계속해서. 여기서 비해야 돼. 자 계속해서. 아빠의 도전했으면. 이제 엄마의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의 도전. 박태미.